왜 또? 오늘 우진 오빠 나 모르는 스케줄 있어? 어? 뭘로? 11시까지 대본 연습 가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. 대본 연습? 갑자기 웬 대본 연습? 내일이었잖아. 감독님이 아무래도 연습 보충해야겠대. 그나저나 우진 오빠는 오늘 스케줄도 없는데 대체 어딜 간 거야. 야, 내버려 둬. 어? 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. 그래도 연락은 돼야지. 그리고 당장 연습이라니까? 정우진 배우, 차질 없이 출발하는 거 맞죠? 다 끝나면 10시까지 집으로 기사님이 데려다 줄 거예요. 약속하신 대금은 정우진과 함께 들어오는 거겠죠, 당연히. 야, 뭐야? 나 핸드폰 왜 뺏어가? 엄마. 핸드폰 내놔. 얼른. 엄마, 이게 뭐야? 내놓으라고. 엄마, 설마? 유난 떨지 마. 오늘 밤에 들어올 거야. 엄마, 미쳤어? 엄마, 진짜 미친 거야? 엄마,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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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